하하하하하하 와 이거 개질인다 이거 왜 아까 안 보여줬어요? 그아 그만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보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보이 8 콘텐츠는 아바타 콘테스트 자 VR챗에 어떤 다양한 아바타들이 있는지 오늘 스킬이 있는 그런 아바타들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첫번째 준비해온 아바타 보여주십시오 어 어 이건 뭡니까? 여보세요? 어 이거 그건데 어 외국 그 불쌍한 로봇 외국 짤방에서 봤던건데 어 애가 정신을 못차려 어 연기 들어갔나봐 지금 어어어 어 왜그르죠? 어 무슨 소리가 어 어 뭐지? 어 어 뭐야 음 뭔데 뭔데 어 어 아 끝이에요? 예 어 죄송한데 그거 이거 뭔가 좀 연관성이 없었던 것 같으니 이거 네 발로 한번 기워주실 수 있으시겠어요?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애 어 네 발로 잠깐 기워봐 그렇지 어 네 발로 기워봐 어 그렇지 그거지 아 좀 더 다리하고 팔을 좀 더 펼쳐주실 순 없으시겠어요? 예 달이랑 팔이 이게 최대입니다 아 이게 한개에요? 최대에요 이게 최대 한개다 아 그래 최대에요?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 얘는 머리테일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애 미용실 갔다 오나봐 네 긍정은 부끄러워 장시간 스프러워 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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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스럽네요 예열 빌드업 끝났어 Crowd 빌드업 끝났어 그렇지 이렇게 좀 새로운 계속 캐릭터가 바뀌어야지 오케이 음 빌드업이었고 어 어 또 그 그 그 그 이거 바꼈다고 봐야되나? 어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 이거 확대 없나 이거? 예 해보세요 계속 누우세요 그냥 누우면 되는거 아닌가? 어떻게 누워 아 이렇게 해보세요 어 야 이거는 뭐 덕후들 미치겠는데? 어어 왜그래 어 하하하하 어 좋아 아 좋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어 어 이게 이게 VR챗의 맛이야 여러분들 어 어 좋아 아 좋아 좋아 어 어 어 어 좋아 좋comp 어 레아나님 어디갔지? 아 레아나님 오셨네 아 레아나님 어디갔다오셨어요? 어? 어 저 뒤에 뭐야 저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 저거 뭐야 저거 본인이 쓴 기술 아니시죠? 아 당연히 아니죠 저런건 어떻게든 어 그 에로엘님 저 에로엘님인가보다 야 그 에로엘님 잠깐 거기 떠계세요 멀리 나가있어요 일단은 경기장 밖으로 좀 나가계세요 프로펠러 시끄러우니까 나가계세요 일단은 네 일단 첫번째 준비해오신거 뭐 준비해오셨죠? 어 일단 제가 보여드릴것은 전부 다 제가 만든 아바타입니다 아 예 어 이거는 한 6만원 주고 만든 아바타인데 네 아 예예 일단 인정한 부분이 같으셨어요? 네? 인정한 부분이 같은 아 없어요 알겠어요 필요없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어 칼 없어졌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검효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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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어 어 어 제가 보여줄꺼는 탈거 타고 그냥 네 탈거 타고 아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럼 할께요 보면 보여주시죠 일단은 먼저 헬기부터 헬기부터 헬기? 어 뭐야 어 헬기 아 탈 수 있다구요? 예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여기 여기 타는거구나 예 타네요 예 달이 꼬고 탔네요 예 근데 안타는게 더 좋을꺼 같거든요 그냥 예 어 헬기 질렸어요 다음꺼 어 Lev CV 어 다음꺼좀 보여주세요 어 그다음가 또 헬기 어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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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엞 어어어어어어 오오 오 미사일도 나가고 이거는 좀 좋았어요 음 다음꺼 어어 아니 뭐라 뭐해요 이거? 아 하프라이프요 예 여기 이분은 좀 기괴한거 많이 좋아하시네 비행선류를 많이 좋아하시네 리얼 비행선 덕후시네 아 작은 비행기 다른건 없나요? 헬기 저기요 자 그만 헬기 그만 헬창이시네 헬창이시네 다른건 없나요? 헬기말고 보여주세요 어어 어어어 아 잠깐만 한번 날아주세요 아 감사드립니다 잘탔어요 어어 다음꺼 어어 다음꺼 아니 진짜 딱 비행 덕후야 진짜 다 비행기야 다 비행기야 예예예 끝까지 비행류 예 다음꺼요 예 뭐 옛날꺼? 어 아 어 이제 토할꺼같애요 저기요 비행기 토할거 같으니까 비행기 아 이거 하나만 끝나요 아 예예예 이거 하나만 끝나요 아 이거 하나만 끝나요 알겠습니다 어 고집이 있으시네 어 은근 고집이 있으셔 끝까지 꺼내신네 어어어 어여어요 어여요 어여요 이거 그거네 뭐야 폭격기네 폭격기 마지막으로 제가 잠수 살 때 하는 아바타를 보여드릴게요 그거 하면 끝 솔직히 심각해를 때문에 분위기 두져놓은 것입니다 바다한 시간이다 인정 뭐해 이거? 뭐야 이거? 쿨하셔 쿨하셔 이분 집착하지 않으시네 그냥 뭐 아바타구나 다 본건가요 이제? 잘 받고 들어가세요 자 이제 똥 나오세요 똥 뭐 준비해 주셨죠? 아 네루토 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허공에서 나오는 느낌이지 불이? 어 화둔 어 뭐야 오 오 오 스사노 오 뭐야 오 오 합쳐진다 어어 잠깐만 그 다음, 그 다음 어 뭐야 이거 왜이래! 어 뭐야! 저기요 이거 저기요 아니 뭐야! 저기요 이상해요 아바타가 고장난 거 같아요 원래 이런 건가요? 네 아 원래 이런 거구나 어 이거 너무 기괴하니까 바꿔주시죠 통할 거 같으니까 이거 뭐야 어 야 이런 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별의별게 다 있네 머리카락으로 걸어다니네 이것도 좀 기괴 어 눈알이 없어 무서워 아 눈알 있네 어 다음 걸로 저기요 어 다음 거 넘어가 주세요 무서워요 예 예 다 저기 저기요 어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면서 안 할 거 할 거 다 보여주시네 조곤조곤 웃으시면서 어 모가리로 헤드뱅인 곳이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VR챗 아바타 콘테스트 짧고 붉게 해봤는데요 역시 VR챗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혐오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어 재밌게 보신다 어응 기분 좋아 나 그 햄버거 좀 시킬게요 음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것들 해주세요 예 자유롭게 나 이제 밥 시킬 동안 엔딩 엔딩 연출해주세요 엔딩 아 제발 니들 인생에 훈수하세요 흐하하하하하하 야 이렇게 기습적으로 나오는 게 재밌어 콘테스트보다도 다음부턴 아무 생각 없이 VR챗 들어와야겠다 형 기분 좋아 아 아 우아꽃의 실전.. 그거 아 잠깐만요 그 책 좀 다시 보여주세요 우아 우아꽃 우아꽃의 실전 유튜브 개꿀팁 아시겠어요 Workers 야 너희들이 밥 시킬 동안 방송하고 기세요 잠깐 마이크 내릴 테니까 몇몇 후에 어? 그 이유가 뭐야? 안 보여준 이유가 아니 심아 야! 너끼야 펩시에, 코카콜라에, 환타에, 사이다에 야 심아 금지깐 금지깐 온 종이야 와 이거 개질인다 이거 왜 아까 안 보여줬어요? 이거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안 보여줬는데 반응이 없네요 어... 아... 아니 제일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최곤데? 오늘 본 것 중에 최곤데? 뭐야 이런 것도 있었네 아니야! 아니 저기요 아니야 야! 여러 명이서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네 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롱롱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GREEN zoom Navy 꿀디 승 Did 높은 감사드립니다 유바 앙 기분좋아 앙 기분좋아 앙 오이시